자 10월 4일 월요일 해석물 시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 비누업고인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고인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원인은 태풍이 와가지고 취업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 보잉이 파업 중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런 외부 요인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표가 좀 안 좋았던 거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이 0.8% 올랐고요. S&P가 0.4% 올랐고 다우가 0.69% 올랐습니다. 원래 그 비누업고인 지표가 좋지 않으면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11월 미국에 금리 발표가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금리 인하 기대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봉을 좀 살펴보면 어제 일단은 쭉 올라가다가 근데 이제 장막판에 좀 빠지긴 했어요. 미국 비누업고인 지표 발표하고 난 다음에 쭉 올랐다가 그 이후에 서서히 오히려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또 빠지는 원인은 뭐냐. 시장의 채권 가격이 쭉 빠졌어요. 시장 금리 올라갔다는 얘기죠. 자 비누업고인 지표가 나쁘게 나와가지고 실제로 시장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발표할 당시에는 채권이 쭉 올라가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다시 쭉 내려갔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미국 지수도 올라가다가 다시 밀렸습니다. 상승 마감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시원한 그런 상승은 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죠. 1봉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나스닥 올라가다가 윗고리 달리가 좀 빠졌고요. S&P도 마찬가지 더 길게 윗고리가 달렸습니다. 다우도 더 많이 올라가다가 좀 빠졌고 다우 쪽에 지금 뉴스가 하나가 그동안 인텔이 다우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다우 지수가 30개 종목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우량한 기업들 30개만 추려가지고 다우 지수를 만들었는데 이게 11월 8일부터 인텔이 다우 지수에서 빠집니다. 그럼 대신에 뭐가 들어가냐? 엔비디아가 합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년 만인가 인텔이 다우 지수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구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CPU를 만드는 업체가 빠지고 오히려 GPU,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이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으면서 주가가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메인이 빠지고 서브가 더 오히려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11월 8일부터 다우 지수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러셀 지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빠졌고 미국 지수는 대체로 비노코인 지표 영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틀 급락에 따른 S&P도 그렇고 이틀 급락에 따른 반발매수 플러스 금리나 기대가 좀 커지긴 했는데 다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장후반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골드로 넘어가서 골드보면 얘도 조금 올라가다가 말았죠. 비노코인 지표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미국장 개장하면서 한 차례 더 쭉 올랐는데 얘도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골드도 같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실버 마찬가지 백금, 팔라디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이틀 급락 이후에 반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다시 빠졌어요. 구리는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이것 때문에 반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5일 일단 5일도 올라가다가 말아버렸고 오늘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산했던 것을 조금 더 연장한다 이런 개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상황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넘어가고 자 유럽 아 이게 통화 쪽이 아주 불가사해요. 자 비노코인 지표 발표하면서 예 급등했죠. 예 10시 반에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예 급등했는데 자 급등했는데 자 이게 다시 그 저기 뭐냐 미국의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하고 똑같이 쭉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또 올라가고 갭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그 통화 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통령 선거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당선될 우려가 좀 커졌기 때문에 미국 달러도 강세를 계속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그 비노코인 지표가 엄청나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유로가 빠진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말이 안 되는데 시장은 항상 말이 안 되는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자 유로 어쨌든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갭 상승해서 올라가는 것은 헤리스가 경합주에서 일곱 군데인데 네 군데에서 지금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헤리스가 그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러니까 미국 달러가 지금 약세로 돌아선 겁니다. 자 미국 달러 갭 하락했죠. 사실 그 그래프로 본다라고 하면 더 많이 빠져도 이상하지도 않고 지난주 금요일 그 비노코인 지표 발표할 때 쭉 빠졌는데 다시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게 오히려 좀 불가사의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른 통화들 보면 파운드도 약간 올랐고요. 호주 오르다 말았고 빠졌죠. 뉴질랜드도 빠졌다가 오늘 아침에 다들 올라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지난주 금요일은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엔나 마찬가지 대부분의 그 종목들이 금요일날 비노코인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다 올라가는 중이었는데 뒤로 갈수록 오히려 시장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쭉 빠졌죠.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통화들도 빠졌습니다. 채권이 또 올라간 원인은 트럼프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고 이번 주에 채권 입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입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좀 있었어요. 자 채권 입찰이 매수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빠진 거죠. 빠지니까 시장금지는 올라가는 거고 10년물 빠졌고 5년물 빠졌고 2년물 빠졌고 다 빠졌어요. 자 결국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야 미국 달러가 약세로 좀 돌아쓰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통화들도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인가 FMC 금리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빅 이벤트들이 아주 줄줄이 조금 기다리고 있다. 특히 강력한 이벤트는 대통령 선거 이게 화요일 날 자 어떻게 뚜껑이 열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시장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